정말 우리가 일본에 안 갔고, 일본 지역경제가 정말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감으로 인해서 일본 지역경제에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인들은 일본을 안 가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마도는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90% 이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마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지방도시도 꽤 크게 타격을 입고 있고 그 부분을 일본 미디어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얘네들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이제서야 엿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에서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이다. 민간 교류는 활발하게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됐다는 얘기는 금기시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본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장관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일본 얘네들이 똥줄이 탄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한 아키히토 일왕이 자신은 백제의 후예다라고 말을 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금기시되는 얘기를 하면 일본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는 지인 일본인에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인한테 돌아온 대답은 야, 그거는 한국인이 만들어낸 얘기야. 다 거짓말이야. 라고 딱 끊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은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자민당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민당 2인자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좀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얘기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면 일본 지역 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얘기를 해왔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 지역이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자민당에 타격을 질 수 있다. 아베 정권에 타격을 질 수 있다. 라고 말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지역 경제가 타격받고 있다. 라는 걸 혐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애초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오지 않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한국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혐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민당의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돌려서 한국을 까고 있어요. 역시 일본의 언론은 우리의 상상이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한국으로 돌립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게 일본 언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한 거 그리고 경제 제재 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베 지지율은 한국 경제 제재 이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베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일본의 언론은 그것을 혐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예전부터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여행객이 91%까지 감소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큰일 났다. 한국인 관광객 제로. 지금은 거의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라고 그러한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인 발길 뚝 끊긴 대마도, 도산 위기. 지금 대마도 같은 경우는 가게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어서 대출 상담에까지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마도 지역 경제가 너무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마도가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까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경제적으로 망해버린 대마도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인 금지, 노코리아 하면서 한국인은 받지 않는 그러한 가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비디오머그 채널에 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지들 망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인 받지 않는다. 한국인 나가라 라고 하는 가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대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에 안 갔고 일본 지역 경제가 정말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혐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 지인이 저한테 보내온 라인 메시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짐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별걸 다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제 일본인 지인이 저한테 라인 보내온 메시지인데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일본인 지인이 저한테 어떤 기사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기사 제목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절대로 일본에 이길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수업 담당에서 제외됐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내왔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산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인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에 우리가 돈을 줬는데 또 줘야 하나? 정부 간 합의한 내용을 그 다음 정부가 파기하면 누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라는 문제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어느 대학 교수가 위안부는 자발적이다. 이거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실으면서 이야기한 기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으로 보시면 메시지가 보이죠?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철칙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이러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오늘 주말인데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불매는 지속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